스테이로 부산 첫날밤을 보낸 고고부자 잘 잤나요? 나 왔다. 이제 바다 보여? 여기 멀리 다리도 보이고 섬도 보이고 보여? 네. 여기가 어디라고? 가덕도. 가덕도. 이제 올라가자.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선생님 잘 치셨어? 네. 어제 밤 어땠어? 잘 치셨어요. 그래?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나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성장 올라가면 경치가 예쁠 거야.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근데 등대 올라가는데 계단이 198개가 있어. 계단이 198개라고요? 아니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럼 아파트 한 10층 높이인가? 아니 난 등대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을 줄 알았지. 자 가자. 아 다리 아프다. 다섯 개 올라가고 다리 아프다. 이제 시작인데? 봐봐. 이제 시작이다. 등재야 등대 꼭대기에 엄청 반짝이는 보물이 있어. 이제 이쪽으로. 반짝반짝한 동물. 반짝반짝한 동물. 다리 아프다. 많이 올라왔어. 진짜 형아 수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느낌 제가. 이런 느낌 제가. 동물아 다 왔어. 한 층 한 층.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 왔다. 오 다 왔네. 다 왔다. 거기서 왔어요? 왔어요. 우와 멋있어. 우와 맛있다. 우와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이런 풍경은 도심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정말 값진 공을 맞네요. 이야 대마도까지 보여요. 어때? 멋있어? 네. 여기 딱 독도 같다. 여기 독도 같애? 네. 아 독도랑 비슷한데? 어? 취. 취? 아 어떡해. 아니 오자마자. 몇 번 보지도 못했어 지금. 어 어떡해. 아 어떡해. 취해. 너 올라왔어. 다 왔다. 조금 올라와. 네. 뭐 하기 전에. 올라온 전에 이제. 스몰발 누가. 어 어떡해. 아 어떡해나 봐. 응. 다시 아까. 어. 아까까지 올라가야 돼. 네. 아빠가 더 힘들어 지금 이렇게 쌌어야지 갈매기다 여기가 등대 꼭대기야 등대 꼭대기고 등대 불빛 나오는 여기서 불을 쫙 비춰주는 거야 환하게 그런 배들이 그 빛을 따라서 안전하게 이렇게 항으로 들어온 거야 임진왜란 때 여기 외군의 침입을 막던 곳이야 장군들과 군인들이 힘을 합쳐서 싸웠대요 승진왜도 커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동찰될 거야 동찰될 진짜? 승선! 제발 불러요 삼촌들 진짜 잘 지켜주세요 승진왜 안녕 다음에 또 올게 놀아 또 어디 가네? 아침부터 바쁘네 승진 고양이다 고양이야 중단댁이 어딘지 아니? 어? 통장님 댁은 왜 찾아요? 저희가 무료로 여기 너무 밤도 편하게 자고 잘 쉬어가지고 저희가 뭐 도울 게 뭐 있을까요? 제가 도울 거 있어요 동단댁에 가서 영수증 하나 받아올래? 세고 모양 식당이 있어 거기 가서 영수증 하나 받아오는데 거기서 영수증 받아오고 등대 아저씨 음료수 하나 사다드리고 승질도 먹을 거 하나 사 먹고 걱정하지 말아요 동장님 어디 있어요? 혼자 왔어요 동장님 세모 그림이다 저기다 세모 모양 식당 동장님 어? 동생 좀 왔어? 나가섭이네 연수 좀 받으러 왔나요? 네 어? 동생 좀 왔어? 자 연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밥 먹었어? 안 먹었어요 그럼 밥 먹을래요? 같이 먹을래요? 네 실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왔어 아니 심부름 보러 했더니 밥까지 먹고 오는 거예요 쇼핑 시술 알아서 탁탁 세팅도 하고 아 내꺼 하나? 통장님꺼 하나? 통장 한 개 어머나 안 좋더라 됐다 통장에 제가 숟가락 젓가락 났어요 제가 도와드릴 거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 와 물에 송정우유까지 나오고 부산밥상 푸짐한데요. 남 사이 잘 먹겠습니다. 어 성게 많이 먹어. 네. 양 움직여 홍복 풀어서 먹고. 해장하는 것처럼 먹어 미역국을. 에스로 맛있어. 어 부산 사투리 잘한다 야. 그게 많아서. 다 맛있어. 아 우와 배 빵빵해지는 데야. 먹방이야 먹방. 야 진짜 맛있게 먹었다. 아니 그게 맛집인가 보네. 광장님 미역국 잘 끓이시네요. 아 그러나 광어를 가지고 미역국 끓였어. 이게 부산에서는 유명한 미역국이야 광어. 이게 광어예요? 그거는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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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딱 굴비인 줄 알았다 굴비. 똑똑하다. 굴비도 알아봐요. 이게 조기야 맞아 굴비. 부산에 여기 조기가 맛있어. 아저씨 발라줄게. 아저씨 발라줄게. 아저씨 발라줄게. 안돼요. 왜? 안돼요. 왜? 안돼요. 왜? 왜? 굴비 불쌍하잖아. 조금 먹어봐 괜찮아. 신호요. 알아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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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상할 줄. 알았어. 승기 아빠는 어딨니? 아 청소하고 있지? 아. 이 바깥에 여기. 내 눈이 닦아야 돼. 또 올라갔어 저기를? 아니 용아빠는 원래 살벌 올라간 거예요? 아이. 아니 아들은 넉살 좋게 밥 먹고 있는데.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어 그래 승기야 많이 먹었지? 네. 설거지는 제거할게. 하하하. 걔한테 알겠습니다. 어이? 슈퍼 어디 있어요? 슈퍼. 여기서 바로 나가면은. 뭐야. 부산 슈퍼라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간다. 안녕. 간다. 자 이제 마지막 심부름 남았네요. 맞아요. 흥류소 사업으로 있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쪽으로 편만 주세요. 네, 잘 부탁합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요구를 끓여주세요. 고구를 끓여주세요. 고구를 끓여주세요. 고구를 끓여주세요. 아, 좀 할게요. 네. 아, 입물 잘났다. 됐어? 네. 이거는 넣어서 꼭 수육 좀 받으세요. 아이고, 똑똑하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가. 네. 꼭 만나. 네. 안녕하세여. 안녕. 음료도 드시나요? 어디서 샀어? 천리장에서. 어디서 이렇게 이분 손자가 왔을까? 음료도 드세요. 아이고, 감사해요. 공료수도 나눠드리고. 잠깐만요. 내가 뜯어줄게요. 아이고, 고마워요. 어머나. 어머나. 웬일이야. 사랑스럽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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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줘야지. 본인 간식 저거 나눠드리는 거는 정말 마음으로 잘하려고 쓰는 거예요, 지금. 애기는 어떻게 먹을까? 고마워. 고맙다. 건강하세요. 얼마나 이끄시겠어요. 음료도 드실래요? 음료도 드실래요? 고맙다. 전 Annua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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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고맙다. 그런데 정말 loans잇 일요. 어르신 들어봐. 고맙다. 잠깐만요. 아낌 없이 defend이bre에서 가족idad responsives. 고맙다. 계획을 봐. 고맙다. 건강하세요? 잘 가세요. 음료도 사왔어요. 아 професс tudFC를 누ë아. 오, 이건 뭐야? 승재야, 3개나 먹었어 오면서?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3명 드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3명 드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드렸어? 네. 승재는? 승재도 먹었어? 아빠하고 같이 먹으려고 안 먹었어요. 이야... 아, 영수증은? 왔다, 그렇지? 영수증... 잔돈. 이야... 아유, 수겠네. 수고하세요. 센터장님, 저희 덕분에 여기서 너무 잘 쉬고 좋은 거 많이 구경하고 가요. 진짜 잘 쉬어 주세요. 그래. 부산의 마지막 밤을 위해 찾은 이곳. 이쁘다. 부산 해운대 핫플레이스로 통하는 야경의 메카에 고고부자가 떴네요. 여기가 승재야, 여기가 부산의 핫플레이스래요. 여기가... 여기가 젊은 누나 형들이 제일 많이 찾는 데예요. 여기가. 여기 승재야 아빠가 온 거야. 좋아, 안 좋아, 여기? 좋아. 어? 쭉 뒤까지 봐봐. 멋있어, 뭐야? 우와, 멋있어. 멋있어? 오, 홍콩 뭐 전이가 안 한대요? 안녕하세요. 누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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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하나만 찍어볼게. 승재 팬인데. 승재 누나랑 사진 하나 찍자. 사진 하나만 찍으면 안 돼. 똑똑해, 안 돼. 오, 되지? 하나, 둘, 셋. 됐다. 오케이, 고마워. 악수 한 번만 할까? 재밌게 여행해. 오늘 집에 가는데. 아, 오늘 집에 가? 아쉬운데요. 이거 보고 가는 거야? 야경 보고? 아니, 먹고 가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승재야. 승재야. 승재 부산 오니까 알아보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승재를? 나 운전가자 갔다 줘. 한 폰 구출 지켰다. 나 운전가자 갔다 줘. 한 폰 구출 지켰다. 한 폰 구출 지켰다. 우와,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이게 PCN 칩스야. PCN 칩스. 내가 유노카수걸 먹을 수 있는데. 먹어봐. 이거 찍어 먹어 봐. 여기에도 찍어 먹잖아. 승재, 아빠도 하나 먹여줘. 아빠가 무슨 아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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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야, 먹여주는 거 먹고 싶어. 승재야, 먹여주는 거 먹고 싶어. 아빠는 언제쯤 안 싸우게 될까? 아빠랑 승재랑. 31살. 승재야, 31살 때까지 그럼 아빠랑 싸울 거야? 30살까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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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울 거야. 승재, 엄마랑 안 싸우잖아. 엄마랑 왜 안 싸우는 거야? 승재야, 엄마랑 왜 안 싸우는 거야? 왜? 엄마 너무 좋아서. 아빠랑? 아빠랑 좋아. 승재, 왜 아빠랑 싸우는 거야? 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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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럼 아빠랑 좋다며. 좋아, 근데. 좋아, 근데. 아빠가 쬐끔 안 좋아. 짱, 아기 짱. 아니 쬐끔도 안 좋아? 엄마가 조금 더 좋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빠가 쬐끔도 안 좋아 이건 아니지. 근데 아빠가 어떤 사람이야? 어어, 멋진 사람이야. 또? 아빠는 내가 사랑하는 친구야. 정말? 아빠 얼마나 큰 사랑하는지? 2주만큼. 응. 2주만큼. 응. 진짜? 아빠는 진짜 얼마나 큰 사랑해? 아빠는? 아빠는? 아빠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훨씬 많이. 내가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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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악.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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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